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간명에 있어 왕도는 말할 것도 없이 사주를 많이 풀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재물은 명식풀이에요. 오늘은 배우자 운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주학적 배우자 운을 살필 때에는 일지 배우자 운의 십성 성향을 중시해서 보고 이 일지와의 합형 중파의와 신사를 적용하면 많은 부분에서 예측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배우자 운을 중점으로 해서 5개의 여명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이 명식은 추걸에 태어난 무인일주 여명인데요. 당연히 일지 인중의 간목이 배우자성이 됩니다. 일지 인목 기준으로 주변이 모두 겁제 천지인데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것으로 간명이 끝났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인중의 간목이 사방의 기톡업제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인목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 매우 다릅니다만 이 명식풀이가 배우자 운을 보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인목이 일지에 자리하고 있어 내 배우자에 대한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히 배우자와의 인연이 길지 않거나 배우자가 가정에는 소홀하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시지화는 인미기문을 이루고 연지 미토는 충미충으로 목을 입고 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불미한데요. 대운이 정사 무호 대운으로 흘러 정사 대운부터 인사형을 발생시켜 인목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무호 대운이 올 때 일지 인목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5대운 중에 인호술 3업의 세운이 오거나 일지 인목을 충하는 신금운이 오게 되면 일지 인목의 분목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식은 진홀에 태어난 병수릴주인데요. 사주가 주위 사방천지에 식상으로 둘러싸이는 구조입니다. 사주의 식상이 많은 사주들이 다정다감한 맛이 있고 식상이 많아 정신적인 사랑을 좀 더 즐겨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성을 살펴보면 먼저 연지해수 편관이 나의 배우자성이 되는데요. 주위가 모두 토로 둘러싸여 있어 외로운데 남성이라면 아내의 잔소리에 찍소리도 못하는 공처가가 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실제로 부부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살 수도 있으며 또한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주에서의 배우자는 무조건 성격이 좋아야 하는데요. 성격적으로 잘 받아줘야 서로 부딪히는 게 없지만 한 번이라도 대들고 이기려 한다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은 져주는 게 좋습니다. 식상이 많아 애교도 있고 미모도 출중한데요. 이성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사주라고 봅니다. 이 명식은 추걸의 갑신일주의 여명인데요. 원국의 조우에 필요한 화기운이 전혀 없어 동목이 되어 있는 데다 관살마저 강해 제살 태각객이 된 사주입니다. 일지신금평화는 연간의 경금로 투해 배우자성을 나타냈는데요. 일간과는 음량이 맞지 않는 데다 시간의 을목겁재와는 멀리서 을경합을 하고 있네요. 즉 몸은 안방에 자리하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을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굳이 천간으로 보지 않아도 일지신중의 경금은 시간의 겁재와 안명합을 하는 관계로 대문밖에 관심이 많고 안방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운도 수금운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20대 병술대운이 그나마 환경적으로는 괜찮았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을류대운 때 배우자와의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큰 고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조후로 편관경금칠사를 제어해 주지 못하는 관계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악화 우려가 있고 아이마저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은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주에 조후가 당연히 필요한 사주가 돼서 밝고 화려한 계통이 일을 해야 하는데 10대 때 정해되오니라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네요. 이 명식은 묘월의 신축일주 여명으로 식상생제가 되어야 하는 사주입니다. 인목이 많은 사주인데요. 사주에 특정 오행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내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많이 작용할 확률이 있다는 의미가 되고 특정 오행이 없다는 것은 없는 오행에 대한 부실함이나 공허함을 많이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의 상관이 발달하여 내가 가진 자격증 인성으로 입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주 형태인데요. 따라서 진로는 부동산 관련업, 교육 관련업, 컨설팅 등의 뜻이 있습니다. 한편 어려서부터 식상과 관성운으로 흘러 일찍 연애하여 결혼했을 확률이 있는데요. 배우자복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사주에 화라는 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관운이 일찍 들어와 연애하고 결혼까지는 하겠지만 화운이 끝나게 되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은데요. 일지축토가 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관계로 더욱더 좋지 않음을 예고합니다. 성격도 급해서 타인 또는 집안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요. 늘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자식도 가끔 사고를 칠 수 있어서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명식은 술을 값진일주 편집객으로 신강신약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일단 신약한 사주입니다. 극신약의 제다이면 평생 재물법과 남편법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맹신을 하면 곤란합니다. 일시지 진유합, 월일지 진술충, 연월축술형이 있는데요. 괴강의 배꼽까지 흔히들 이런 사주들을 보고 족보 있는 사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상 이런 사주를 통변할 때 남편 데리고 살면 돈도 못 벌고 고생만 죽도록 하는 팔자라고 하는데요. 진유합도 문제가 돼서 재물법과 남편법이 없다고 보지만 원국 자체가 쓸모있는 구석이라고는 찾기가 힘듭니다. 흔히 무식상 사주라 특별한 재능이 없어 시끄럽고 사람 많은 곳에 자리잡아도 좋고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진사공망인데요. 진토는 일지 배우자고 대운 인목운은 감목의 록자리의 뿌리가 되어 좋을 듯 하지만 인목이 공망이라 독립을 하고 싶어도 조금은 힘들어 보이고 일단 이 명식에서는 일시지 진유합을 깨주는 운이 좋은데요. 대운도 중년 이후의 삶이 초년대운보다 좋아 보입니다. 사주의 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지는 않고 육합의 각 특징과 궁에 따른 통변 등을 익혀야 하는데요. 배우자가 있다면 좀 고생을 할 팔자이고 그냥 혼자 산다면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팔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